Q. 6점 Q. 6점 Q. 6점 응 60점 진짜? 보여줄까? 그날 원래의 코리 레전드 날이었어 그 고른시 와베리어스 역사 만들었어 한 시즌 73승 비즈니스 클라스 나 코 되게 높게 나온다 원래 높나 여기 네가 높은 거지 닭갈비? 칭찬? 뭐 이렇게 생.. 이렇게 해도 바로 먹고 싶어 요리를 잘해야 하는데 뭐래? 요리를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해봐 하하 정말 귀엽네 너한테 나을지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하는 거야? 일단 ASMR 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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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찍네? 갑니다 놀러 갑니다 이거 거의 돌인데? 여러분 천지의 이것저것 여기 스키장까지 왔습니다 이곳저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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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재밌겠다 재밌겠다 봐봐 재밌겠다 이거 빠른데? 이거 대결이야 어떻게 타는지를 몰라요 응? 어떻게 타는지를 몰라 나 이제 알 거 같아 잠깐만 이제 알 거 같아 나 알 거 일단 할 거야 아 가자 오 오 우와 이겼어 또 하는 거지? 이거 재밌어 지성아 나한테 줬어요 하하하하 좀 잘해보자 지성아 와우 대박일 거야 야 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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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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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좀 뒀어요 제가 솔로한테 와우 와우 이렇게 잘 타요 뭐야 와우 나가요 와우 나 진짜 잘해 와우 지금 2대0 심지어 그 2대0 예에이 하하하하 아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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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런 스킬 있었어? 뭐야? 저 엘림픽이 나 올래요 아 제가 써 제가 못한 게 아니라 스타트가 느려 가지고 진짜 똑같은데서 늘었어 진짜 창피해 대상으로 창피하네 아 힘들어 왕머리기 왕머리길 감사합니다 이거 사진 찍어야지 너무 예쁜데? 어떻게 찍어야 예쁘게 나올까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완전 초코야 이 컵도 맛있어 이 컵도 예뻐 먹고 나서 씻고 가져가고 싶다 벌써 다 먹었어? 초코 퍼플? 핫초코 한 장인 여유? 아 약간 이런 느낌 찍어줄까? 뭔가 어른 같아 이렇게 좋았어 잘 나왔다 잘 나왔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오 화보 찍어? 아 안 돼 나 이런 거 안 돼 너무 귀엽잖아 약간 아 이게 딱 보면서 봐봐 아 이렇게 호스 잘 뿌린다 이런 느낌 좀 해야 돼 오 빨리 빨리 잠깐만 귀여워 아니 내가 딱 느낌 잡았는데 네가 웃으면 어떡하냐고 어 잠깐만 마시지마 마시지마 좀 내려봐 아 아 아 아 아 좋았어 야 어때 어때? 뭐 짠다 어떻게 하 많이 하 하 하 하 여러분 제가 올 킬 했습니다 다 졌어요 하 하 제가 아 아 제가 봐주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 봐줄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거에요 맞아, 제가 스타트라도 맨날 느려가지고 저렇게 실려있죠 연습해 변해 연습하고 알지? 천지에 이거저거 천지에 이거저거 바이바이